캠핑 계절입니다. 캠핑 계절에는 이 스몰, 스몰가 꼭 필요하죠. 그레이트별주 월마트 제품이구요. 다른게 있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캠핑용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네. 에로 이것도 하나 어, 보세요. 캠핑의자 캠핑의자 가격이 이정도면 싼거죠. 아이스박스 월마트에 온 또다른 이유는 구명조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타입? 17.97? 이게 의외로 비싸더라구요. 아, 구명조끼가? 코스코도 있잖아. 텐트도 있어요. 에어매트 몇 년 사는데요. 아마 올해는 안 살 것 같아요. 캠핑이 이제 엄청 많네. 오늘은 간단하게 캠핑 비수도는 휴대용 가스가 뭐 있을까? 이렇게 샀어요. 어, 페들보트 사러 왔어요. 어, 저희가 사려고 했던 페들보트가 다 나가고 없어요. 어이구, 어떠가나. 훨씬 점점에서 좋아 보여. 페들보트 캠핑과 물놀이 시즌입니다. 원통 캠핑과 물놀이 시즌입니다. 원통 캠핑과 물놀이 시즌입니다. 저희가 샀던 가림막도 여기 있네요. 돗자리 같은건가봐요. 예전에는 돗자리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많이 쓰나보네요. 알겠다. 해먹. 저희가 작년에 싼 물건 편안해보는 캠핑의자도 있네요. 페들보트를 샀습니다. 요거 아쿠아플러스꺼. 아마존에서 코스트코 할인 가격과 비슷하게 샀습니다. 335.99달러 생각보다 꽤 기네요. 다 만들어 놨어요. 캔들보트 미리미리 만들어 보고 확인해보는게 좀 표시니까요. 캠핑 가기 전 피라함 시드가 구명조끼를 사러 갔습니다. 이번 쇼핑은 봄이 같이였습니다. 모든 손님들을 위해 드라이기도 하나 더 샀습니다. 모자드톤 여쩍이 나와있네요. 아빠는 데리고 온 봄에 구명조끼부터 입혀봅니다. 생각보다 좀 비쌌지만 보기에도 안전한 것을 사기로 했어요. 캠핑은 다닐수록 사고 싶어지는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색칼도 봄에게 잘 어울리네요. 지퍼도 한번 채워서 뒤까지 할인을 해봅니다. 제리오길 잘했네. 딱 맞췄어요. 짱 맞는데. 사실 그리오는. 사십시오. 사십시오. 라면 보문 모든 본인 것을 사줍니다. 음료가 люб을 비쥐던 가코넌서 Maybe 네, 아빠가 라지 입어봤어요. 제가 M 사이즈 입어보고. 큰 아들과 같이 입어볼까 싶어서 아빠가 라지를 입어봤습니다. 세 개. 하나, 둘, 셋, 넷. 봄이 큰 큐브를 보더니 재밌을 것 같은가 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 3명 탈 수 있는 거야? 저거 사고 싶어? 5개 샀어요, 5개. 결국 아빠 거도 X 라지 사이를 샀어요. 한국 가서 다음날 아침에 마을 빵을 사고, 고음역을 베리로 갈러봅니다. 호추가 가격이 싸긴 하지만 여기도 많이 비싸졌죠. 아니, 이거랑 LA가 그라를 쌀까? 이걸로 샀어요. 수박이 얼마나 하나 볼까요? 13.99 이거 하나 사고, 가을 얼만고 수박 좀 사고. 딸기 5.79 레몬에이드도 샀어요. 이것도 사고. 어쩜 사고 버터. 요즘에 맛들은 스위트 포테이토 칩이에요. 이건 맛있었지? 나는 못돼 먹고 싶었어. 곰이 먹고 싶어서 샀습니다. 여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메로나, 팥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보바 아이스크림. 언니를 좋아하는 큰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이죠? 언니를 한 번 빨리 안 마셔봤어. 요구르트가 할인하니 안 살 수가 없네요. 요구르트 사야겠네. 좋아하는 새우찜인데, 이거 너무 많이 비싸졌는데, 패스! 이건 패스! 봄 이건 패스! 봄 이건 패스. 필수 아이템인 스팸도 사고 캐나다에서는 프랑디 생활비 사용을 사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는 아이들 졸업식 때문에 곱창 두 번 사봤습니다 가격은 싸지 않죠? 우리 생각보다 엄청 많이 샀다 코스터 오기 전에 항상 프랑디가 적어오기는 하는데 막상 오면 항상 이것저것 사게 되더라구요 이거 샀어 이거 아이디는 한 끼 실사용으로 좋아요 매장을 나가기 전에 영수증 검사면 필수 구명조끼를 샀더니 평소보다 분위기 많아졌어요 오늘 대박이다 와 맛있겠네 작년부터 누녀가 보던 패들보드와 구명조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비를 샀으니 캠핑 다니는 동안 열심히 타야겠네요 땡큐 포 워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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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